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2021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 태국 한국상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는 롯데홈쇼핑과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한국중소기업 제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상담에는 물론이고요 브랜드엑스포 전용 온라인 전시관 그리고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라이브 판매전 등 한국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아주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태국 현지에서 직접 한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쇼케이스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바라면서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 태국 한국 상품전 화이팅! 우리 기업 화이팅!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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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